아버지 사주는 이렇게 말할게요 차라리 나랏록을 먹고 사셨으면 참 괜찮으셨을 거예요 나랏밥으로 먹고 사시거나 경찰관이나 아니면은 뭐라고 그러나 군인이나 군인 사주를 갖고서 태어나셨는데 내 삶이 지금 날까지 사시면서 편탄치가 않으셨을 거예요 편탄치가 않다는 거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끈기가 있는 남들이 봤을 때는 끈기가 없는 걸로 비치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결정타입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는 격이야 내가 뭐를 해서 폼을 잡아서 이거를 시행을 해서 내가 이거를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마무리를 지는 단계 봤을 때는 꼭 무너져 무너지다 보니까 내가 많이 힘든 사주를 갖고 있어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아빠는 우리같이 돌아다녀야 돼요 공무원이거나 아니면은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야 되는 거는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뭐 톱 한 손에는 뭐 이렇게 뭐 등에는 뭐 벽돌 그런 건축 일을 하고 사셔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어 지금 많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네 하루에 사백 킬로 이상 돌 사백 킬로는 뭐 운송업이나 뭐 그런 쪽으로 하고는 다니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솔직히 말하면 내 사주에 여자라는 거는 없어요 왜 여자라는 게 없는 줄 알아? 내 마누라를 섬기고 사신다고 하도 내 마누라하고 일편단심 살 수가 없는 사주를 갖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요 내 마누라가 너무 무뚝뚝해 너무 무뚝뚝하고 너무 징징대 너무 짹짹거려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내 신랑이 돈 벌어다 줄 때는 너무나도 착한 마누라인데 내 신랑이 돈을 안 벌어다 주면 내 신랑은 내 핫발이야 내 핫발이라고 글쎄 많이 힘들었죠 뭔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 그러니까 아빠 아빠한테는 내 봄마누라가 없어요 봄마누라가 없다라는 거는 봄마누라하고 지금 같이 살지만 주말부부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고 내가 자고 있을 때 마누라가 들어오고 딱 맞습니다 딱 그런 상황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그러니 내 내 마누라는 지금 본 본 마누라는 솔직히 말하면 없는 거야 아빠 아빠 내 마음속에는 근데다가 내 내 품에 정말 안고 있는 사람은 딴 님이 있어 딴 님이 있는데 이 사람 또한 이 사람 또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만나시는 분마다 차가워 아 그래요 차갑다라는 소리는 그래서 원래 집사람하고 이 애인하고 비교했을 때 뭐 안전 딴판인 건 맞아 딴판인 건 맞는데 뭐 잠자리나 뭐 그런 거를 비쳤을 때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속궁함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사주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속뚜껑을 안 걸고 사신다 하면 그냥 즐기면서 산다 하면 여자는 많아요 여자는 많지만 내가 속뚜껑을 걸고서 만약에 사신다 하면 아빠한테는 진짜로 여자가 그따지 많지는 않는 사주를 갖고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빠가 나랏녹을 안 먹고 사시잖아 나랏밥을 안 먹고 사시잖아 그 대신에 우리 같은 사주를 갖고 계신다고 우리 같은 사주를 갖고 있다는 거는 스님의 사주를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스님의 사주를 갖고 계신다는 거는 돌을 많이 닦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산판과 들판을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산을 보고 또 바닷가를 보고 또 겨울에는 또 밤술을 맞아가면서 아빠가 그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빠의 사주에 여자가 많겠어 많지가 않지 많지가 않다고 근데 아빠가 외로움을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옆에는 항상 여자를 두고 다녀야 돼 두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면 강원도 뭐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경기도면 경기도 그런 쪽에 다니면서 아빠는 어떻게 보면 풀고 사셔야 돼 안 풀고 살면 내가 스트레스받아 뒤져버릴 것 같아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아빠 사주에 아빠 사주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분 말고 이분 말고 이분 말고 내년 내후년 정도에 또다시 인연이 들어와요 또다시 인연이 들어오는데 어 집사람은 배제하고 배제하고 아빠가 만나시는 분이 많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많았대요 많은 여자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질려버리면 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또 나와 또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게요 일 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뭐지 여자가 많이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상하게 여자가 생겨서 들어와서 아빠하고 얼마 안 있으면 금방 그게 시그러들어 버려 열정이 식어요 식어서 또 다른 여자가 또 생겨 그게 반복적이야 아빠의 삶이야 근데 아빠가 이걸 하지 말라고 끊어버리면 아빠는 돌아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아빠가 돌아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빠 사주는 내 사주대로 풀어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헤매고 다니는 격이야 저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격이야 근데 아빠가 진짜로 내 사주를 풀어먹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헤매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헤매고 다니지 않았냐면 무당 쪽에 연관된 일을 하고 사셨던가 아니면 스님 쪽으로 연관된 일을 하고 사셨더라면 아빠가 그 신기가 조금 많이 누르고서는 살았을 거야 그리고 아빠네도 우리 같은 빌던 집이 분명히 있어요 빌던 집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그런 기운이 많아 많았기 때문에 어느 분을 데려다 놔도 아빠 비율을 맞추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희생타야 희생자야 아빠가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대주의 역할로 하고 사셨더라면 이분이 징징대지도 않았을 거야 그리고 떽떽거리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아빠는 독불장군의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아빠 밑에서 와서 아빠를 비율을 맞추고 아빠 생활을 해준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자는 앞으로도 많아 여자는 아빠가 또 다 찾아 찾고 소개를 받고 다 그러기 때문에 찾아 찾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해도 아빠는 우리 집 나가서도 또 이렇게 만날 일이 또 많이 들어와 그게 언제까지여 되냐면 3,4년까지의 그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3,4년까지 그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3,4후년에는 아빠가 그게 자중이 돼 자중이 돼서 내가 내가 집에서 이제는 집사람한테 잘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3,4년 후에 아빠가 이별 수가 들어와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집사람이 야 나 너랑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살아 그러고선 이별하자라는 이별 수가 들어오니 아빠가 지금 내 안에 내실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 바깥에 있는 지금 그 후폭풍들을 챙길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실을 챙겨야지만 아빠가 3,4년에 이별 수가 분명히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이미 3,4년 전에 3,4년 전에 이별 수가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돼요 3,4년 전에 아빠가 이별 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후로도 3,4년 후에도 이별 수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 어? 이별하자는 말 안 합니까? 옛날에 많이 했죠 근데 3,4년 전부터 아빠는 이별 수가 분명히 들어와서 그리고 아빠도 사고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어? 집사람이 어떻게 보면 엄마가 이미 포기단계래요 니 할 대로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선 이미 포기단계라고 해 근데 이분 그 시기만 아빠가 잘 넘기셔야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그리고 어? 지금 만나시는 분은 아빠가 만나기는 만나 내가 만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아빠가 안 만날 사람도 아니야 근데 만나기는 만나요 근데 아빠가 올해 간제가 들어와 아빠가 올해 간제가 들어와요 어? 간제가 들어온다는 소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망신수가 들어온다는 거야 망신수가 들어와서 아빠가 올해 내가 경찰서에 문을 달코락달코락 그럴 일이 있어 그러니 그 간제수 막아가게끔 조심을 하셔야지만이 그러니 아빠가 올해 망신수 당하지 않는다고 아빠가 3, 4년 전부터 꾸준히 지금 5, 6년을 훑어보면은 간제바람이 이렇게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수습을 할 쯤 되면 또 간제가 또 다른 건수가 들어와 그러니 그거를 조심을 해서 올해 운기를 보면 내년에 아빠 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돌아오는 올해 해 갑진연에 갑진연에 아빠가 그렇게 운이 좋지가 않아요 내 실속을 챙겨서 이제는 자리자중을 해야 될 시기에 오히려 바람이 불어서 내가 간제바람에 휘말리는 격이야 그러니 이분하고도 좀 조심하고 뒤에 들어오실 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지만이 아빠가 망신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죠 아빠가 말아야 아빠가 생각나 대신으로 아멘